네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왕새우튀김 입니다 음료는 린데만스 애플 과실주에요 잘 먹겠습니다 칠리 소스 새우 대가리가 없네요 소스는 이마트에서 58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양념치킨 소스에요 양념치킨 소스 솔직히 새우보다는 튀김이 더 두꺼워요 양념치킨 소스도 맛있다 치킨이랑 같이 튀겼나 보다 치킨 향이 나네요 일석이조네요 제가 한번 더 튀겼어요 이번엔 비비큐 소스 음 소스는 칠리 소스지 그러니, 응 음룰 이거 약간 포도주맛이에요 포도주맛 타르타르 소스 저는 타르타르 소스보다는 갈릭마요소스 어니언 소스도 맛있어요 제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맛없는 것도 있죠 제 입맛에 맛없는 것도 있죠 한약 냄새가 나요 짠 제 입맛에 띠기 소스 소스 연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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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근데 제가 몸보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진 삼계탕보다는 치킨 짠 양념치킨 소스도 잘 어울려요 이것도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양식이 있어요? 삼계탕 오이 한방탕 해신탕 추어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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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숫자 뭐 좋아하냐고요? 저는 서자랑 팔자 사랑팔 보통은 삼이나 칠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스 에콰치 쌓여진 땡 diverse 쿠팡 늦어져 치즈 진짜로 김치 저는 역시 뱅이 파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뱅이 파이팅이 상큼합니다 모든 뱅이 파이팅을 못한거같아요 이건 뱅이 파이팅은 뱅이 파이팅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뱅이 파이팅을 못했다고 해요 잘 어울려는 뱅이 파이팅을 못할 수 있어요 청양고추 주먹밥 음~~ 숫자 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숫자 살을 왜 좋아하냐면요 살을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좋아해 주려고 제가 사람꾼이라서 살을 좋아하는 거에요 안 느끼한가요? 슬슬 느끼해요 고추장을 갖고 오라고요?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근데 많이 잘 못 마셔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멀쩡한 상태에서 치안 애들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치안 애들 구경 때려도 모르고 욕해도 모르고 좋더라구 짠